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지나고 나서 제일 손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그런 띠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 큰 금전의 가치로 돌아온다 추석 지나고 대박 나는 띠 4가지 정도를 준비해봤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오늘 지금 촬영일이 9월 14일이거든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추석 지나고 대박 나는 띠들 뽑아주세요 네 우리 추석 지나고 대박 나는 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대박이 나지 않고서는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겠다 하는 때가 종종 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살면서 뭔가 운이라는 것에 기대게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운에 기대게 되는 상황이 안 오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 경기 자체가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이제 띠별 운세를 찍으면은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소원을 드려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이 마지막에 올려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에 다닐 이벤트가 있어요 종종 참여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항상 이제 나오는 게 뭐 로또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금전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전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에 그런 가난함이 있어서 인생을 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금전만 있으면 마음은 부자기 때문에 이런 금전에 대한 뭔가 이렇게 처세라든지 앞으로 운기가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 추석 지나고 대박나는 띠 네 가지 정도를 준비해봤고요 20대를 제외한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띠를 준비를 해왔으니 어떤 띠가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우도룡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6살이 되는 기사생 뱀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36살이면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가는 나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대박이 날까 제가 문의를 살펴보니 대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특히나 기사생 뱀띠 여러분들 중에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뭔가 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뭔가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 있죠 아이디를 내서 뭔가 이렇게 안건을 제출하고 뭔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아니면 좀 내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뭔가 내 말에 뭔가 표현을 하는 사람들 이런 무형의 기운들이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추석 지나고 굉장히 좋은 성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 큰 금전의 가치로 돌아온다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금전의 가치가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좋은 성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내가 이제 하늘에 그물을 뿌리는 타이밍이다 라고 해가지고 천라 지망의 운기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말들이 나의 아이디어들이 하늘에 그물을 뿌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운기니까 오 굉장히 좋죠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금전의 성물들 많이 거두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7살이 되는 무옥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은 올해 제가 이제 갑진연에 좋다고 한 띠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제 무옥 말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다 상반기겠지만 금기와 음기가 강해지는 이렇게 이제 수기가 강해지는 연말에 특히나 좋은 성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내가 사람을 이제 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 때문에 사람을 뭔가 모은 행위 자체가 나한테 큰 금전이 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뭔가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일사를 헤쳐나가는 분들 있죠 큰 모임을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람의 머리수 하나 하나 하나가 굉장히 큰 금전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적 없이 일단 사람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뭔가 식당을 한다 재료값 아끼지 말고 일단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오프 행사를 해가지고 일단 그럼 사람을 모으면 그 사람들이 돈이 된다 뭐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남기는 거 없이 일단 사람을 모아라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큰 덕망이 되고 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연말에 사람 모이는 사람 수만큼 좋은 선물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5살이 되는 경술생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경술생 개띠 여러분들은 자 이번 추석 지나고 나서 아마 연말에 지금 제가 대박나는 띠를 말씀드린 띠들 중에 제일 손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그런 띠다 근데 그만큼 뭔가 내가 어깨대는 결과치는 좀 적겠지만 가성비로 치면은 그렇죠? 내가 손 안 대고 코를 푸니까 굉장히 좋은 형태로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어떠한 형태로 대박이 나냐 보니까 줄만 잘 서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주변에 좋은 온기를 가진 사람 막대한 힘을 가진 사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옆에 들며없이 내가 이제 어깨만 들이밀어도 나한테 콩꼬물이 쏟아지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술생 개띠 여러분들은 주변에 누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그 사람 옆에 딱 붙어만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일사들이 많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보면은 뭐 내 운기를 이렇게 대박나는 게 아니라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 내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데 이 정도만 해도 개대박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물들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4살이 되는 신축생 우리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60세 우리 소띠 여러분들 자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자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큰 형태로 대박이 많이 나는 부분으로 봤어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띠 중에 자 어떤 형태로 이제 대박이 나는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 정의감 그런 이제 순수함 요런 것들이 대박이 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뜬구름 없는 말일 수가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연예인 분들이라든지 공인 분들 정치인 분들이 잘 나가다가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쵸 남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요즘의 시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뭔가 순수함 정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4세 신축생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속에 정의감과 순수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이제 대중들 앞에 나서 가지고 내가 큰 무리를 다스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많은 덕망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분들이 근데 거의 다 대기만성형이에요 초년에 중년에는 내가 크게 빛을 바라지 못하다가 말년에 요렇게 빛을 보는 대기만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뭔가 이렇게 일사들이 답답하셨던 분들이 올해 연말에 크게 성불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 64세 신축생 소띠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정의감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연말까지 잘 유지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물들 많이 보시기를 하늘 두릉도 열심히 기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두릉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연말에 대박나는 띠 네 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둑 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묘수를 세 번 뚜면 그 판은 진다 묘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일발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낸다 내가 위기의 상황일 때 이 한수로 이 판을 뒤집어 낸다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 인생의 대박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둑에서 이 대박을 세 번 뚜면 망한대요 너무 이렇게 대박만 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정도가 제일 좋다는 거죠 묘수에 있어서 우리네 인생에서도 너무 대박만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우리 하늘 도련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연말 무탈이 잘 보내시기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